요즘 깍지벌레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아보카도 그림은 솜깍지벌레가 많이 껴있어요 색이 이쁘게 물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솜깍지벌레와 균제에 피해를 본 것 같아요 까막그맣한 것도 있고요 솜깍지벌레가 틈틈이 입장 사이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도 부러졌지만 아무래도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뽑아서 뿌리까지 메머드 살충제에 풍성세볼까 합니다 저 정도의 깍지벌레가 보인다는 것은 뿌리 속 흙 속에도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흙은 털어서 다 버려야 되구요 물론 뭐 소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안전을 위해서 다시 사용 안하고 버릴 겁니다 그리고 화분도 잘 닦아서 말라야됩니다 그리고 화분도 잘 닦아서 말라야됩니다 한나름에 다 푸르등등한 애들 중에 뭔가가 좀 색이 이쁘게 물들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좀 유심히 살펴보세요 자 저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있죠 저게 솜깍지벌레예요 솜깍지벌레는 끈덕끈덕하면서 딱 늘어나요 이 아보카도 크림은 입장 사이사이에 하얗게 좀 껴있어요 자 저렇게 끈덕끈덕 그냥 깍지벌레보다 좀 징그럽지는 않아요 솜깍지벌레는 하지만 입장 사이사이 잘 찾아봐야 한답니다 처음 사올 때부터 좀 이상한 기름이 까맣까맣한 것도 있었고 조금 희끗희끗한 부분이 있었는데 음.. 살퉁제를 뿌려줬긴 했었어요 살균제도 뿌려줬었고 그런데도 한 번 더 유심히 봤어야 했는데 이 아이는 음.. 한 번으로는 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살균제와 살퉁제를 좀 해줬어야 하는 아이였는데 음.. 이제 진행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 랄락은 그냥 깍지벌레에 휘해를 본 아이예요 하얗게 하얗게 줄기 부분에 깍지벌레가 있었어요 좀 너무 마른 상태라서 깍지벌레가 좀 너무 건조한 상태에서 좀 생기거든요 입장 사이사이까지는 침틀나진 못했는데 저렇게 꺼뭇꺼한게 배설물 같은 것 같아요 그런거 배설물 같은게 까뭇꺼뭇한 것도 보이면 한번 입장 사이사이도 한번 찾아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메머드 새충제에 희석한 물을 부어줄거에요 일단 입장 사이사이에도 충분히 약물이 들어가게 부어주고요 그리고 풍덩 담궈둡 특히 아보카도 크림 같은 경우는 입장 사이사이까지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풍덩 담궈두는 것을 선택했어요 사실 몇시간만 담궈두려고 했었는데 제가 모르고 담궈둔 것을 깜빡하고 퇴근해버렸네요 그래서 하루 동안 풍덩 담궈두게 되었어요 다음날 물에 깨끗이 씻어준 다음에 선풍기 바람에 꼬독꼬독 말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연 바람에도 하루 말려주고 다 마른 아이들을 다시 화분에 심어주었어요 라일락은 저런 조그만 우위병에 심었구요 그리고 아보카도 크림 같은 경우는 아직도 까먹까먹한 것도 있고 지금 시끄끄끄끈한 부분도 아직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균제와 살충제를 번갈아가면서 몇번 더 도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라일락 같은 경우는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졌는데 그래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좀 다육들이 평상시와 같이 함께 이렇게 예쁜 색깔을 물로 물이 든다던가 할 때 입장 사이사이 한번 살펴보십쇼 미리미리 미리미리 관찰하고 관심을 가졌을 때 이렇게 피해를 보지 않고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 말고도 창종류들이 가운데 희끗희끗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일단 사충제들이 뿌려줬습니다 이거는 페트병에 입꼬지한 아이들인데 여름이다 보니 저리 녹조 증세가 보이네요 여름에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기온이 높다보니 그리고 제 무관심에 이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자라서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두로 구멍을 넓혀서 이 아이들을 하나하나 빼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두가 뜨겁다보니 조심조심 식물한테 피해가 하지 않게 스티병을 녹여서 구멍을 조금 더 넓혀주고 아이들이 빼줄겁니다 자 나왔네요 이 아이는 누굴까요 음 초점이 안 맞네 초점이 맞춰지 여기 그냥 짜잔 이 아이는 블루에프 입꽂이 입니다 이렇게 페트병에 입꽂이를 할 경우는 어 시기를 놓치면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봐야 되는데 제가 관심을 못 가졌어요 그러다보니 저리 입꽂이 못 자랐네요 이제 뺄서 흙을 흐를들게 심어줘야될것 같아요 음.. 세트봉이 꽂이는 단점도 있고, 장..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단점이라는 건 이렇게 시기를 놓치면, 음.. 페이스가 없어요. 음.. 여름에는 이와 같이 녹조 현상이 일어나서 그것도 좀 물이, 물을 잘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이 아이는 좀 많이 못 자랐죠? 하지만 봉과을, 겨울은 괜찮을 것 같아요. 기온이 높지 않다면 저렇게 녹조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장점이라면, 이 아이들이 물을 안 챙겨줘도 됩니다. 물의 밑에서 수증기 같은 걸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충분한 습기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이는 빼다가 빠진 아이가, 물속에 빠져서 이렇게 길게 뿌리를 내렸네요. 어쨌든, 이렇게 수확한 아이들 모아봤고요. 하지만, 음.. 한 달이 돼도, 이렇게 뿌리와 새싹을 만들지 못한 아이들도 있답니다. 빼놓은 아이들은 쓰레기에 심어졌고요. 아, 이것은 모란짱 이벤트에서 구독자님들이 받으신 가이비들을 찍어서 보내주신 사진들입니다. 어느 분은 받자마자 다 분갈이에서 사진 찍어 보내주시고요. 어느 분은 받으신 대로 포장채 보내주신 것들이 있고요. 예쁘게 키워주세요. 여름 잘나기 바랄게요. 여름 잘나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